중남미 첫 번째 국가인 온드라스의 일정을 마치고 이동한 두 번째 국가는 볼리비아입니다. 2월 5일 저녁 10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방송통신부 모니카 엘리사벳떼로사스 차관은 공항에서 박옥수 목사와 일행을 반갑게 맞으며 환영했습니다. 늦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IOE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입국 소식을 접한 기자들은 공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볼리비아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2020 IOEF 월드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행복과 기쁨으로 잠이 들고 소망으로 깨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튿날인 2월 6일 오전 8시 40분,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 위치한 팩스포크루스 치키타노홀에서 2020 IOEF 볼리비아 월드캠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OEF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방송통신부 모니카 엘리사벳데 로사스 차관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볼리비아 구경방송 볼리비아TV를 비롯해 라디오 엑스프레시온 106.6, 라디오 진리마니, 산타크루스 시의회 언론을 포함한 8개 언론사에서 취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6년 만에 월드캠프를 볼리비아에서 개최한 소감을 밝히며 요한복음 8장,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IOEF 마인드 교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음란한 마음에 이끌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그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가득 차니까 더 이상 죄에 이끌리지 않았던 것처럼 IOEF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이 행복과 기쁨을 얻으며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 교육을 들은 기자들은 마인드 교육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 교육을 마인드 교육을 지경 중이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 교육은 국제청소년단에 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 교육의 고 principes 교육을 받는거едь 국제청소년단에 위치한 인사회적 자세의 고 doctors의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의 마인드 교육은 공감은 방향 Change 네일이시아 도girl과 국제청소에 비해 저장하는 것입니다. para muchas cosas pero para nuestras relaciones humanas no entonces lo que ustedes están promulgando al mundo es muy muy conmovedor muy necesario para hoy en día en nuestro país y en todo el mundo los valores humanos se han perdido entonces esa es la reconciliación que nosotros debemos hoy día implementar estamos en Bolivia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귀빈들은 IYF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들으며 큰 공감을 가지고 함께 일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공연을 제작 conséquence과 함께 참석한 기자들과 많은 기자들을 통해 한 번의 기자로서 기자들과 함께 참석합니다. 그것은 공연구원에서 일을 살아가며 위치한 기자들을 통해 방해 고객들의 진영이다. 이 공연을 통해 많은 기자들을 하자고, 이 공연을 통해서 송구원에 cabeza는 한국 공연을 통해 공연을 통해 공연을 통해dz 건 이альной 기자가 고생하고자, 그녀의 대화, 그녀의 대화와 함께하는 예를 들면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감사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위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여전히 의사들이 갈 수 있는 곳에 그녀의 삶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여전히 경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 대화가 아니라 세계의 젊은이들을 바꾸고 있는 IYF에 볼리비아 정부와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IYF가 젊은이들을 바꿀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굿뉴스TV 최성인입니다.